구경을 해보면서 가게 되니까 사례까지 하자고 여기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건데 그렇지, 종에 대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해 이거는 1900년대 진해 중심지역에 불종을 매다라 하세동아 아, 불종이다 뭐 지대하는 사람들입니까? 그냥 우리의 추억을 남겨 외가집이 어릴 때 여기서 가지고 외가집 찾아왔어요 아, 그렇구나 어머 마지막에 마지막에 몇천짜리 하나 주세요 아, 이거 다 똑같은가요? 네, 네 가방이 아니에요 안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갑니까? 아니야, 이거 들어갈게요 막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더 사야 되니까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 나왔네 그곳에 일단 만원한 식당이 정도만 있어야만 된다 산 산책 한쪽 1921년에 만들어졌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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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왠고가 땅을 사버렸네 땅을 사버렸네 맘에 왔고 이정도가 땅을 사버렸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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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